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야박식을 준비했습니다! Ed củ장 1번 시작! ى 2번 시작! 잘 먹겠습니다. 새우~~ 식용유 워싱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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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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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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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고기 계란 계란비빔 고추냉이 고추냉이 맛있다. 고춧가루.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춧가루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고추 soom 왜냐면 고추 진짜 맛있어 소스 순이 고춧가루 계란. 고추냉이 아... 아... 은근히 흐흐흐흐 흐흐흐흐 소스 이거 맛있어 안녕!